안녕하세요. 28살 김상희라고 합니다. 매번 나르트를 실패해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0점 100패 101승을 꿈꾸는 다이어트 김미성입니다. 오랜만에 그랬죠? 그때는 86kg의 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다이어트 약속을 하고 20kg라는 숫자를 감량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좋지 않은 습관들이 많았기때문에 김용수 선생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켜주셔서 지금은 너무 가벼운 몸으로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좋지 않은 습관으로 이렇게 비만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로라도 다이어트를 시작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숫자를 제가 신경 쓰지 않고 제 건강을 위해서 멋진 몸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감사합니다